나이가 들면서 남성이라면 가장 불편한 질병은 뭘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전립선 질환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50대가 넘은 남성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고충이 큰 질병입니다. 실제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50대 이상 남성 중 전립선 비대증으로 석 달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만 이미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환자 연령층이 더욱 확대되면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을 한알로 치료할 수 있는 복합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탈모치료 성분이 담긴 복합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8일이었죠. GSK,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전립선 비대증 복합치료제인 듀오다트 캡슐의 사용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듀오다트 캡슐에는 두 가지 성분이 담겨 있는데요. 두타스테리드와 탐스로신 염산염입니다. 탐스로신은 배뇨 속도를 개선하고 전립선 비대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두타스테리드는 남성 호르몬의 활성을 억제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데 탈모치료제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존의 약물을 이처럼 하나의 복합제로 만든 것이죠.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은 이 복합제를 지난 2010년에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10년이 지나서야 선을 보이는 셈입니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도 이런 전립선 비대 증치료 복합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된 제품은 없습니다. 종군당은 탐스로신과 타다라필을 결합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동국제약은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결합 복합제 3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동제약과 제1약품은 탐스로신과 솔리페나신 복합제 임상시험을 마쳤고 최근에는 경동제약과 동국바이오 제약도 3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립선 비대 증치료제 시장은 약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GSK의 복합제가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끝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복합제 개발 소식을 언제 들려줄지 기대해봅니다. 국내 전립선 비대 증치료제 시장은 약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립선 비대 증치료제 시장은 약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